안녕하십니까 네티즌 여러분 태양계 지구별의 유튜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네이버 TV 네티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4년 9월 16일 아침 10시 반 정도 되어 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바람이 산산하게 불고 있고 이렇게 파란 하늘을 위에 속에 흰 구름 해오리파를 형성하면서 유효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너무 환상적 이죠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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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